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 받으셨죠? 지난주랑 이어지는 거고요. 지난주에 뭐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안 들어도 되고요. 오늘 처음 오셔도 지난주에 수업 들으신 분이랑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뭐 별로 안 나는 관계로. 어쨌든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계속 진도를 겹쳐서 나갈 거니까 혹여 새로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요즘 뭐 계속 그래요. 11, 12월 계속 처음 오신 분들이 매주 있어요. 매주 있는데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새로 또 시작하면 되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11, 12월 달에 여러분 수업하고 나서 뭔가 엄청난 공부가 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게 하시고. 대신에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나중에 보면 차이가 납니다. 속없이 그런다? 1월 달에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얼마나 좋겠어? 두 달이나 먼저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3월에 처음 오신 분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뭐 여러분이 신으로 봐요. 오 이거 다 알아듣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부담없이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일단 밴드 가입하시라고 했어요. 이거 아직 가입 안 하시면 좀 곤란해요. 빨리 가입하시고요. 조만간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거 들어오셨죠? 유튜브에 공식이 들어오시면. 컨텐츠 올려야 되는데 요즘 애보느라 바빠가지고. 잠깐 쉬고 있으니까 조만간 재밌는 거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열공시 이거 치셔야 돼요. 열공시. 김병열 공시법 합쳐서 열공시. 이렇게 치셔가지고 검색하시고요. 자 이거 뭐 스마트패스 공시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다음주에 나올 것 같아요. 책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막 그림 보여주고 했던 거 패스. 하고요. 가라 가라. 김포 등기소. 이건 보고 가야 되겠죠? 우리 아름다운 김포시 풍년마을. 이건 또 한번 강조해야 되겠어요. 풍년마을. 김포 좋은 동네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여기 이쪽에 라인 쫙 따라가지고. 이쪽에 논밭 있잖아요. 논밭이고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이 된 거고. 이 사이에 이렇게 딱 길이 있겠죠? 거기가 이제 그 계양천. 제가 맨날 러닝하는데. 여기가 이게 바닥에 우레탄 쫙 깔린 데가. 2키로 가까이 2키로. 왕복 뛰면 4키로 뛰어요. 제가 이제 거의 한 왕복 뛰고 조금 더 뛰어서 한 5키로 정도 뛰거든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굉장히 멋진 곳. 거기에 벚꽃이 쫙 핍니다. 우리 김포자랑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계시니까. 김포자랑. 여기 많이 뛰시죠? 산책 안 하세요? 산책 많이 하는 걸로 합시다. 많이 다녀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김포시청.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싹 바꾸면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김포 등기소. 등기소 있죠?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등기소장.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여기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김포시장. 두 개 완전 다른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럼 이게 포인트예요. 등기소에서 뭘 만든다? 등기부를 만든다. 자, 지적공부는 누가 만든다? 김포시장. 김포시장. 김포시장을 좀 멋있게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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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적소관청이 만드는 게 뭐라고요? 지적공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쓰는 게 뭐라고요? 등기부.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공통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공통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공통점. 지금 눈치도 못 치겠어요?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공통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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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부, 부를 네 글자로 공적장부. 공적장부라고요. 자, 개인이 만든 사적 노트예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예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 그러니까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체계가 다르게 완전히 공무원 조직이 다르다니까. 이건 행정조직에서 만들고 이건 사법조직에서 만든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대신에 각자 자신하는 주안점이 있죠. 얘네는 뭐가 전문이죠? 권리가 전문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했어요.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생각 안 나면 지금 외우면 돼. 여기는 표시는 표지죠. 표시는 표지죠. 표시는 표지죠. 무조건 주입해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죠. 이게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도 갑자기 생각나.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권리는 건등기. 걔 머리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막 넣어놓으면 그때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주입을 해놨구나. 이런 때 써먹는 거구나. 그때 나중에 생각나는 안 되니까. 만약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써먹을 일도 없고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외워놔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표시는 표지죠. 등기부는 뭐가 전문이다? 권리, 권리, 권리. 등기는 권리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권리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등등.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가 많아. 그중에 소유권은 어떻어요? 소유권은 값구에 쓰고. 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는 다 을구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써야 돼. 그런데 표시는 표지죠. 표시는 표지죠.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뭐예요? 토지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까지예요. 일단은 소지, 지면까지만 할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소지, 지면이 뭐다? 토지 표시다. 표시는 다른 말로 현황이라고도 하고 사실관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소지, 지면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지목이 뭘까? 지목이 뭘까? 지목. 지목. 지목은요. 토지의 종류를 얘기해요. 토지 종류가요. 지적법에 28개로 딱 법에 정해져 있어. 지목 법정주의라고 해요. 지목이 몇 개다? 28개다. 지목. 그럼 토지의 종류란 말이에요. 토지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도를 가지고 용도를 가지고 토지 종류를 28개로 딱 법에 정해놨어. 용도 지목이에요. 토지 종류가 지목이고 용도에 따라서 몇 개다? 28개다. 이게 올해 기출문제에 부동산학개론에 나왔네. 부동산학개론에 용도에 따른 종류를 뭐라 하냐 하긴 했어. 이게 뭐예요? 지목이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방금 들었으니까 쉽지.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학개론에서 안 가르쳤나 봐. 아무도 안 가르쳤대. 부동산학개론 선생님들이. 그래서 안 가르친 거 시험에 나왔다고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들이. 내가 옆에서 내가 맨날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올해 시험 딱 당일날 우리 해설 강의하러 다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공식 보니까 맨 나중에 가거든. 저녁때쯤 가거든. 그럼 1차 선생님들 아침부터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개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뭐 처음 본 거 나왔다 이러면서. 뭐 나왔는데? 지목이야. 아니 지목이 왜?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이거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적법 시험에 맨날 하는데? 맨날 지적법에다가 지목에다가 용도의 동그라미 종류의 동그라미 맨날 수업 시간에 하던 거야. 그거를 이제 개론 선생님들은 모르니까 당황해가지고 시험 범위를 벗어난 게 나왔대. 거기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내가 맨날 하는 거다. 걱정 마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막 오전에 개론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한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어쨌든. 이 지목이 지목. 올해 기출문제 나온 겁니다. 별거 아니죠? 토지 표시. 표시는 표. 지적. 이렇게 된 거야. 양쪽 장부가 서로 일치하도록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센스. 토지 표시 소. 지. 지. 면.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 그랬더니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토지 얘기해요. 건물 얘기해요. 둘 다 얘기해요. 토지만 얘기해요. 토지 건물 다 얘기해요.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예요. 토지 얘기해요. 건물도 얘기해요. 토지만. 눈치가 없는 거지. 지금 고집이 센 거지. 토지만 토지만. 지적 공부니까. 토지적 공부라고. 토지적 공부. 그래서요. 등기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예요. 이건 둘 다야. 이건 둘 다야.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두 가지가 있고요. 지적 공부는 다 토지야.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이에요. 건축물 대장은 여기서 얘기 안 해요. 일단 비교됐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주로 건물 얘기 안 해. 저는 주로 뭐만 얘기하나요. 토지 얘기만 할 거예요. 왜. 양쪽에 다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 얘기는 건축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험표에서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은 이 건물 등기부에 연관된 건 조금 나고 말하고. 주로 저는 땅 얘기할 거예요. 땅. 아시겠죠. 토지에 대해서 주로 겹치니까. 주로 토지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반오시고요. 그런데 그 토지가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었어. 충청북도 영동군에는 산이 하나 있죠. 임야. 임야. 그거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할아버지한테서 손자한테. 할아버지 이름 뭐였죠. 김철수.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이 나지. 일주일 됐는데. 손자 이름 뭐였죠. 손자. 정원이 이거 어떻게 기억해. 너무 잘 가르쳤나 보다.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이 나서 상속되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난 손자한테 주겠다. 라고 자기 속마음을 꺼내서 내놓는 게 뭐예요. 자기 속마음을 꺼내서 내놓는 거를.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 자기 속마음과 나오는 내용이 같아요. 자기 속마음과 나오는 말라 하는 내용이 같아달라. 이게 다르면 비진이지 비진이. 이게 같으면 진이지 진이 진이. 그럼 자기 마음 그대로 내놔야지. 그럼 손자는 어떻게 해. 손자도 진심으로 어떻게 의사표시 해야지. 할아버지와 손자가 진심으로 서로 의사표시 했더니 서로 합치게 됐네. 합치. 이 의사표시와 의사표시 합치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 그래. 그렇죠. 계약. 그 계약의 내용이 증여라는 거였죠. 증여계약. 이 계약을 네 글자로 하면. 계약을 네 글자로 하면. 뭔 행위. 법률 행위. 이래야죠. 법률 행위. 계약을 네 글자로 했더니. 뭐. 계약. 곤란해요. 계약을 네 글자로. 법률 행위. 됐죠. 법률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손자 거예요. 등기를 해야 손자 거예요. 등기를 해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다시 복습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주는 거죠. 산을 받은 얘기가 있죠. 이거를 멋지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등기 원인이 뭐다. 증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손자 간의 목적은 뭐야. 할아버지 손자 간의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등기 목적은 그랬더니 탈세. 그래서 등기 목적은 탈세가 아니에요. 등기 목적은 뭐요. 소유권이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왜 줬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또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 원인은 그 원인이 아니라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증여.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원인이 증여고 목적이 소유권이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 계약을 썼죠.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말로 해요. 써서 내요. 써서 내죠. 뭘 써내. 신청서. 이 신청서 이름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이리로 가야 돼요.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뭘 써야 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뭘 써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다가 써가지고 등기가 돼. 갖다 줘야 되잖아요. 등기원님 봐. 이거 봐봐. 그렇죠. 거기 뭘 써야 되겠어요. 두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명, 주, 번. 여기 보세요. 성명, 주소, 등록번호. 그다음에 그 땅 써야 안 써요. 땅 어디 써.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소재. 또 지번. 또 지목, 면적. 이게 들어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들어가야 돼요. 어렵지 않죠. 소, 지, 지면. 또 명, 주, 번. 원인은 뭐야. 증여. 목적은 소유권이전. 여기까지 써야 돼. 여기까지 기본이에요. 부동산 쓰고 사람 쓰고 원인, 목적 쓰지. 이것도 안 쓰면 등기원님 어떻게 알아봐.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들어갔죠.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토지니까 소, 지, 지면. 이거를 대장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소, 지, 지면 쓰면서 대장 봐라. 여기 똑같다. 그 다음 명, 주, 번 들어갔죠. 그래서 주소하고 주민번호는 뭘 갖다 내면 좋을까. 주민등록 등본. 갖다 내는 거야. 그 다음 원인은 뭘로 증명해. 증여계약서. 그게 증여계약서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요. 이거를 주는 사람의 의사가 진짜 중요해. 주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라는 거는 증명하려면 그 주는 사람, 현재 소유자. 할아버지의 땅문서. 할아버지 땅문서 등기필정. 이때 할아버지는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등기 의무자.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주기로 했잖아. 그럼 그만큼 의무를 준 거예요. 손자는 받기로 했으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지.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진심인가를 보고 싶어. 진심이식이야. 지금 이제 약간 살짝 치매가 오시거나 뭔가 이렇게 선망증상이 오시거나 이런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할아버지는 내가 직접 가서 인감 띄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 증명은 권리자고 의무자고 의무자고 의무자고. 등기필정보도 누구고 의무자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 필수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야. 여기까지는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좀 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신청서에 쓰는 것들을 하나씩 증명하는 거예요. 원인을 쓰고 원인을 증명하고. 부동산 표시 쓰고 그도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대장들과 하고. 의무자 진심 갖고 오고.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 내고. 이렇게 해서 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죠. 그럼 신청하면 누가 등기를 신청해요? 누가 등기를 신청해요? 어디 갔냐. 누가 신청해요? 당사자 이렇게 당사자. 등기 신청을 당사자가 합니다. 이때 당사자 누구누구? 할아버지 손자. 그러면 곤란해요 지금. 할아버지 손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래야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같이 가네. 같이 가는 걸 뭐라 그래. 공동신청. 그렇죠?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신청. 혼자 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신청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그렇죠? 단독신청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할 거예요. 원칙은 둘이 같이 간다. 공동신청. 등기소에 간다 그러면 방문 출석신청. 방문 출석신청. 방문 등기소에 가는 거지. 등기소에 안 가고 등기를 신청할 수가. 등기소에 직접 몸이 안 가고. 원격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전자신청이 있어 지금.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이게 사실은 저 강의 시작하고 나서 법이 한 번 바뀌면서 전자신청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입법예고나고 이럴 때 말도 안 돼. 전자신청이 될 리가 없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전자신청이 되는 순간 법무사들 굶어주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해버리면 법무사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 이게 되겠냐 그랬어. 그랬더니 법이 딱 뚜껑이 열리면서 보니까 법무사 협회에서 가만히 안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놨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자신청을 할 수는 있다. 누구나. 대신에 전자신청을 인터넷 등기 신청하려면 등기소에 미리 한 번 가야 돼. 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할 건데 인터넷 등기 신청 사용자 등록이란 걸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해야 집에서 이걸 할 수 있거든. 그럼 사용자 등록 한 번 해놓으면 평생 갈까? 3년 갈까? 어떻게 알았어? 내가 가르쳐줬나? 3년 3년. 그럼 보통 일반인들이 3년 안에 등기 몇 번 해요? 한 번이나 할까 말까 하지 않나? 그럼 그 한 번 할까 말까 때문에 등기소 굳이 가서 사용자 등록이란 걸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이 사용자 등록을 해서 내가 굳이 나 혼자 인터넷 해보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양당사자가 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뭐 계약서 쓰면서 내가 인터넷 해볼 건데 한 번 같이 가실까요? 이게 웃기잖아. 사용자 등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어. 그럼 어떡하냐? 법무사한테 맡기면. 그 법무사는 사용자 등록을 하겠죠. 왜? 자기 직업이니까. 3년 지나면 또 연장해가면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한테 맡기면 그 법무사가 전자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죽은 거야? 법무사만 죽은 거지. 그렇게 딱 전자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되게 어이없죠. 그래 놓고 나서 머리를 굴려봤어. 그래? 그럼 사용자 등록을 내가 하고 상대방은 사용자 등록 안 하고 그 사람 걸 내가 대리해서 전자신청하면 되지 않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뭐라고 법에 써야 한다면 전자신청 대리는 꼭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법이 그래 코로나 났어. 진짜 지금 현재 그래. 시험이 났어. 전자신청 대리는 아무나 못하죠? 누구만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만 할 수 있다. 그냥 일반 대리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송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 변호사만 할 수 있지. 등기 대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걸 업으로 하려면 법무사만,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딱 걸어놨어. 그런데 변호사, 법무사 아니면 업으로만 안 하면 해도 돼. 아버지 거를 아들이 대리한 건 한 거 이거 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돼. 그런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맨날 남의 걸 들고 와. 그럼 등기소에서 뭐라고 할까? 남의 걸 맨날 대리로 들고 와. 그럼 등기소에서 뭐라고 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면 되니까 이 본인과의 대리인과의 관계가 뭐예요? 거기서 얼떨결에 손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바로 걸리는 거지. 그런 경우만 아니면 등기 대리는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신청 대리는 꼭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가 된다. 라고 딱 걸어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두 가지긴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직접 하려면 방문으로 하고 보통 법무사한테 맡겨버리면 법무사가 이제 좀 신식변 법무사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버렸지. 그리고 이번에 이게 얘기를 왜 안 하면 2025년 1월 달에 등기법이 되게 오랜만에 계정에만 와요. 계정이 있어요. 이번에 이번 계정이 되게 재미난 게 핸드폰에 어플 있죠. 그걸로도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생겼어. 핸드폰에 어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그러면 진짜 아무나 되나? 우리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깔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다 알아봤다. 그랬더니 이것도 역시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법무사. 우리는 직접 못하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법무사들이 집에서 이거 안 하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인지. 그 제도가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 들어왔어요. 그 내용도 이제 우리 교재 나오면 한 두 줄 정도 써놨으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방문 신청 또 뭐 있다? 전자신청 있긴 있다.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면 신청 신청서 써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자신청할 때는 종이서면이 아니죠. 전자서면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말로는 안 돼. 등기소 가서 등기가 나요. 뭐 이거 안 되지. 구두로는 안 되고 종이서면이나 전자서면 다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건 뭔 소리일까? 이미 신청이 뭔 소리일까? 이미 신청 자 이거를 저는 쉽게 자유신청 이라고 하고 싶어요. 자유신청 근데 자유신청이란 말은 저 혼자 써요. 자유신청이란 말은 누가 강제로 시킨 거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야. 그 소리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누가 강제로 신청하거나 의무를 줘서 신청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청 원리가 다섯 개 있어요.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일단 어떻게 접수 접수 똑같은 말로 접수 똑같은 말로 접수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말로 저장 접수 저장 같은 말을 했어요. 자 접수 저장이에요. 원래 접수는 등기관이 손으로 받는 시점을 보는데 요즘은 전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저장됐을 때 접수된 걸 봅니다. 해줄까 말까 심사 심사해서 등기관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각화되는 거야. 각화 등기할 상이 아니거나 관할 위반이면 각화 사유 걸립니다. 각화 사유 나중에 또 얘기를 할까요. 이번에 개정사항 중에 각화 사유도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이 중에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한다? 실행하고 자 절차가 언제 맞춰져 맞춰져 식별보호 이때 절차가 맞춰진다 끝난다 완료된다 맞춰진다 끝난다 완료된다 같은 말이에요. 언제 식별보호 식별보호 그러고 나면 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손자한테 네 거다라고 뭘 주겠죠? 뭘 줘요. 손자한테 이제 네 거다라고 새로운 땅문서 주는 거죠? 등기수에서 우리 손자한테 제공한다 작성통지한다 등기수에서 등기 다 끝나고 이제 네 거다 손자 좋겠다 라고 주는 거 제공이요 작성통지요 작성통지야 제공은 아까 할아버지가 한 거고 다 끝나고 주는 거는 작성통지 자 누구한테 누구한테 줘요 이거 등기 권리자 중에서도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라고 지난주에 했었거든 그 지난주에 줄여서 뭐라 그러냐 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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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친구한테 작성통지하게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좀만 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뭐 있어요 공동신청 공동신청 아 좋아요 여기는 접수 좋아 접수 기대 이상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게 각하 각하 여기는 식별부 식별부 여기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신청 그죠? 자 그 다음에 접수는 똑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저장 저장된 거 접수인 걸 못다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각하 이렇게 얘기하죠 각하 그죠? 이거는 지난주에 했었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뭐된 때 뭐된 때 저장된 때 자 이 저장 저장 저장된 때 뭐한 거예요 접수 된 거다 저장 접수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등기와 등기를 자 맞췄어 언제 맞췄어 언제 맞췄어요 언제 맞췄어 식별부 자 알 수 있는 없는 알 수 있는 조치 이거를 뭐라 한다 식별부 식별부 자 이때 맞춰진 거야 그럼 맞춰졌어 그러면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해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자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채워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제가 이렇게 진짜 핵심 단어들 있잖아요 핵심 단어를 빵구를 뚫어가지고 지금 프린트를 드렸는데 이거 이제 전범위 해가지고 한 5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어요 이게 현재 만들어서 빵구 뚫은 것만 쫙 해가지고 하나 체크한 거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채워가면서 연습하면 암기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암기장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계속합니다 자 지난주에 원시적 기억나세요? 원시적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자 우리 손자 이름 뭐였죠? 정안이 정안이 자 정안이가 등기하고 나서 이름을 개명했어 하늘이로 그럼 원시적이 후발적이요? 후발적이지 자 후발적으로 일부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죠?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 그죠? 근데 이 정안이가 자 처음에 등기 왜 중안이라고 잘못 써 있어? 처음에 등기 할 때부터 중안이가 돼 있어 잘못했죠? 그럼 처음부터 자 일부가 잘못했죠? 이걸 바로 잡는 걸 뭐라 한다? 경정 등기 자 경정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를 구분하시라 라고 지난주에 했었던 거 이건 다시 한 번 복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보죠 말소와 말소 이 얘기를 좀 해볼게 됐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앞에 오세요 신청서는 지난주에 한 거니까 넘어갔고요 장롱 기억나시죠? 장롱 자 여기서부터 올게요 자 앞에 보시고 자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서태웅 강백호 자 지금 누구 거예요 제가 옛날에 농구 만화 이런 게 있었어요 슬램덩크라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그 저 OTT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아들이랑 저희 아들이 요즘 또 농구에 빠져가지고 같이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만화에서는 저만 하나요? 다 아세요? 자 둘이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나빠 되게 사이가 나빠 나쁜데 맨 마지막에 이제 같이 팀플레이를 하는 장면이 탁 나옵니다 어쨌든 서태웅 강백호 자 지금 소유자 누구? 강백호가 소유자야 언제부터? 언제부터? 3월 9일부터지 3월 8일날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날 등기 접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서부터? 이날부터?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그래야지 접수한 때부터 음 음 그럼 안 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이때 등기 효력이에요 이때 등기 효력은 물건이 변동된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었다 물건 변동의 효력은 이때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2번하고 들어왔죠 2번하고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들어와요 1, 2, 3, 4 가면 다 주등기야 만약에 1닫이 들어오면 부기등기 아시겠죠? 요거는 주등기 소유권 전등기 자 요거 이렇게 소유권 전등기는 주등기다 어렵지 않죠? 자 좀만 더 이거 좀 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을구에요 을구 을구에는 뭘 써요? 소유권 2회 권리가 있지 소유권 2회 권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근저당이야 근저당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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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으로 돼 있어요 지금 1순위 근저당 지금 채무자 이름은 김채무 제가 이름 짓느라고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름 짓느라고 너무 힘들어 이름 짓기 채무자 이름은 김채무 그죠? 그러면 김채무는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럼 빌려준 사람은 뭐요? 채권자 그럼 채권자 누구겠어요? 신호는행 이름 짓느라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신호는행 그죠? 그럼 이 신호는행이 돈을 꿔준 채권자인데 이거는 돈을 그냥 꿔줘요 담보를 잡아요 담보를 잡겠지 그럼 신호는행은 동시에 뭐가 돼? 저당 권자가 돼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되게 실제로 이 부분이 어려워하시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꿔줘 예를 든다고 해서 진짜 꿔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꿔줘 한 10억 정도 꿔줄 수 있죠 약간 울찌긴 했어 지금? 티 났어요 지금? 예를 든 건데 왜 이렇게 겁을 내? 만약에 10억을 꿔줬다 봐요 입금을 했어 그럼 여러분은 돈을 받을 게 있죠? 저한테 10억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럼 채권자, 채무자요? 채권자 돈 꿔주고 채무자 되면 난 좋지 돈 꿔주고 채권자죠? 그럼 저는 뭐가 돼? 채무자 그럼 여러분은 돈을 꿔준 10억에 대해서 담보를 달라고 그래? 그냥 됐다 그래? 진짜? 담보를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진 집을 여러분이 저당을 잡겠죠? 그럼 여러분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설정자예요? 뭐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돈 꿔주고 제 집을 저당 잡아대니까? 그럼 여러분은 저당권 설정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돼요? 이거 난 진짜 이럴 줄은 몰랐어 이게 완전 반댓말이에요 완전 반댓말 그럼 여러분은 돈 꿔주고 나서 저당권자 되실래요? 설정자 되실래요? 저당권자가 돼야 돼 설정자 되면 난 좋지 여러분이 채권자예요? 그새 까먹으면 안 돼? 채권자예요? 돈 꿔줬잖아 그럼 얘는 똑같은 말로 뭐라 그래? 채권자 채권자,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 이게 분리돼서 등기소에 들고 들어가면 등기소에 각하시켜요 뭐 같은 사람인데? 채권, 저당권 넘어갈 때는 같이 묶어서 넘어가야 돼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저는 저당권 설정하다가 했지 저는 돈을 꿨으니까 채무자가 되겠지 채무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여기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돈을 꿨지만 집이 없어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아버지가 돈을 꿨는데 아버지 집을 좀 대신 저당으로 대주세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뭐가 돼?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또 호구래 호구는 저희 아버지는 저당권 설정자고 그 아들 제가 돈 끈 사람이 채 무자가 되니까 이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 대신 여러분이 돈 꺼졌죠? 그럼 여러분이 저당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자,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야 됐죠? 그럼 여기서 이 등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채권 최고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실제로는 써놨지만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최고액이니까 그리고 김채무가 돈을 꿨지 누가 꺼줬어 신혼에 꺼줬지 근데 이 부동산은 누구 건지는 여기 안 나와 있어 지금 값구에 나왔겠지 아마도 김채무 이 사람 부동산이 아닐까 추측만 되지 값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값구에 다른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어 그럼 신혼은행이 김채무가 돈을 꺼지면서 저당을 잡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저당권자가 돼 이 상태에서 이 신혼은행이 자기가 돈 꺼준 채권과 저당권을 묶어서 다른 은행에 넘길 수도 있어 그럼 다른 은행이 이 저당권을 이수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다른 은행이 저당을 받을 때 여기다가 2번 쓰겠어? 1자실 쓰겠어? 1자실 들어오지 1자실 1자실 들어와요 어떻게 들었는지 되게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고 보고 싶죠? 여기다가 1자실 쓰고 여기다가 1번 근저당권 이전이라고 써 저당권 이전 됐다고 그리고 나서 이 신혼은행을 쫙 줄을 거요 다 긋지 않고 신혼은행만 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은행이 들어와 무슨 은행으로 이름 졌을지 궁금하죠? 네? 뭐라고요? 하나 더 그런 은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새로운 은행이 이 저당을 인수받으면서 모두 받는 거야 지금 채권도 받는 거야 채권 양도와 저당권 이전이 같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몇 번 들어왔어요? 1자실 그럼 이제 여기서 원칙이 납니다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간다? 부기등기로 간다? 이게 부기등기야 이런 걸 부기등기라고 얘기해요 아까 소유권 이전될 때는 2번이었죠? 주등기야 그렇죠?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주등기로 2번, 3번, 4번, 5번이 쭉 가게 돼 있고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들을 이전할 때는 무조건 그 순위가 연결되도록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어 됐어요? 이거는 절대 원칙이야 이 절대 원칙을 제가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한 100번 정도 해요 한 과정에 보통 제가 100번 정도 떠듭니다 그만하면 외워질까? 안 외워질까? 안 외워지던데? 100번을 해도 안 외워지던데? 좀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단적으로 벌써 잘못된 걸 다 잡아드릴게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부기등기다 OX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부기등기다 OX야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설정할 때는 뭐였어요? 주승기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뭐 할 때? 이전할 때 이 멘트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면 부기등기네 이런 소리야 어디서 가서 돌아다니면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겠지 나 그거 머리끼네 그럼 난 뭐가 돼? 저당권이라고 무조건 부기등기 안 돼요 저당권은 뭐 할 때? 이전할 때 이 멘트가 꼭 나와야 돼 이럴 때는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그럼 응용할게요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은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은 부기등기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 잘 모르는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개만 주등기라고 그죠? 이 얘기를 시험 볼 때까지 100번 할 거예요 100번 100번 그러면 12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모르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비슷하게 몰라 지금 자, 하여튼 1년 내내 할 거 이거 이전, 이전, 이전일 때 두 가지 이전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과 그 밖의 권리 이전 두 가지 있다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절대 원칙이야 이 원칙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법이 바뀔 수 있지만 제가 추측한데 우리 평생엔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됐어요? 이전이 나왔을 때 두 가지예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고 다른 모든 권리를 이전하면 전부 다 부기등기가 되는 거야 그 권리 순위 연결하면서 이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소유권 이전 아까 이제 여기 있죠? 너무 갔다 여기 자, 둘이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요 얘들이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서 자, 우리 서태웅이라는 친구가 우리 강백고한테 이 매매가 잘못됐다고 우겼어 잘못됐다고 우겼어 그러면 이 강백고 이름의 소유권 등기를 지워달라 그러면 얘가 순순히 지워줄까? 소송까지 갈까? 소송까지 가겠지 소송 가서 자, 우리 서태웅 이겼어 서태웅 이겨가지고 자, 2번 등기를 말수하라고 판사님이 땅땅땅 쳐줬어 그럼 판사님이 판결문에다가 자, 말수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확정 해줬어 그럼 이거 뒤집히지 않죠? 그럼 이때는 등기소에 얘 혼자 갈 수 있어 이겼으니까 승소한 사람은 판결문을 들고 등기관을 딱 내밀어서 딱 이겼다 오, 여기 서인들 해줘 그러면 등기관은 판결문을 보고 단독신청을 받아줘 원래 할아버지 손자는 공동신청이죠? 이거는 판결이 있고 승소했으니까 단독신청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독신청으로 자, 2번 등기를 말수하라 됐죠? 그러면 2번 등기 어떻게 말수할까? 또 줄을 찍찍 거 이게 좀 그렇잖아 줄 근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거를 법에다가 주말한다 그랬어 주말한다 주말한다 되게 웃긴 말이잖아요 주말한다 주자가 붉은 주자야 빨간색 주 말은 말수한다 주말한다 붉은 선을 그어서 말수 표시잖아요 그렇지 주말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었어 주말한다 이제 전산으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자되고 빨간 줄 쭉 걷거든 요즘 전산으로 넘기면서 자를 안 되죠 전산으로 컴퓨터가 해주잖아 근데 이거를 집에서 등본 등본 등에 빨간색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법에다가 뭐라 썼냐 실선을 그어 말수 표시한다 근데 컬러 프린터를 뽑으면 또 빨간색이 나와요 근데 자 여기다 줄을 실선을 쭉 거가지고 줄을 거보면 말수가 됐어 안 됐어 자 그거를 말수 등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수 등기는요 자 여기다가 3번을 써 3번을 써 그리고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2번 소유권이 졌는 게 말수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2번에 줄을 긋는 거야 이게 같이 딱 이뤄져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지 되게 보고 싶죠? 어?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한번 보여주든지 뭘 잊지 말고 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 줄이 거졌죠? 그리고 2번 소유권이 졌는 게 어떻게 했다 말수야 했다 그럼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말수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뭘 지우든 말수는 100% 주등기야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말수는 무조건 주등기 자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말수는 주등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왜? 그건 다 안다고 보는 거야 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모르니까 한번 내보라고 말수는 주등기예요 이 시험에 안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거 줄을 걷죠? 그러면 얘가 말수 당했잖아 강백고가 그럼 지금 소유자 누가 된 거예요? 서태웅이 된 거지 그럼 우리 강백고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송 한번 해볼까? 또 소송 한번 한다 또? 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말수는 불법 말수다 불법 말수다라는 걸 주장해서 소송을 또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서태웅한테 다시 되치기를 해서 이겼어 그럼 어디서 갈까? 말수된 걸 어떻게 해? 살리는 회복등기 어? 회복등기? 회복등기는 몇 번으로 들어올까? 2번 들어올까? 4번 들어올까? 3다실? 2다실? 회복등기는 2번 써야 돼요? 4번 써야 돼요? 둘 중에 하나야 2번 써요? 4번 써요? 회복등기는 4번 씁니다 어? 그럼 순위가 바뀌잖아 그래서 4번에다가 2번 등기 회복이라 써요 그러고 나서 여기 줄 걷는 거 어떻게 해? 줄 걷는 거 줄 걷는 거를 걷어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2번을 또 써 그럼 4번도 들어오고 2번도 들어오고 두 개가 들어온다고 그렇죠? 머리도 그려주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될지 되게 보고 싶죠? 그린대로 하나 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자 2번 등기 어떻게 해? 회복하고 몇 번 썼어요? 4번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고등기 고대로 회복할 때는 회복도 주등기예요 말소도 주등기 회복도 주등기 전부 회복됐죠? 그러고 나서 자 그 2번 등기를 밑에 한번 똑같이 써야 돼 심지어 순위 번호도 똑같고요 접수번호도 똑같아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소유권은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걸로 봐야 돼 갔다 온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권리가 계속 살아있었던 걸 보는 거예요 불법 말소였다는 거지 대신에 요 회복된 날짜 있죠? 요거 하나만 추가로 써줘 여기는 그 10월 5일이 없잖아요 요건 지금 회복된 날짜니까 요거 하나 써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써야 돼 똑같이 써야 돼 그럼 얘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 거다? 3월 9일 날 취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이게 불법 말소됐다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요런 거를 이렇게 보여준 사람은 없을걸요? 전화 되니까 이렇게 쫙 큰 감동은 없고 잘난 척만이 좀 했어요 자 요 내용이 여러분 갖고 계시는 프린트에 제가 넣어놨어요 여기도 넣어놨죠? 서태훈 강백호 있잖아 맨 앞에 여기 단맛 놨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신혼은행 있죠? 신혼은행 신혼은행 있고 여기는 하나 둘은행 여기도 자 저당권이 이전되는 건 주둔기다 보기댕기다 보기댕기다 요것도 이제 하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다음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내려가 보시면 자 아까 변경 경정 배웠죠? 변경 경정 배웠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말소된 게 있지 말소는 자 아까 강백호를 줄 쫙 걷잖아요 왜? 강백호의 그 이름 소유권 등기 전체가 자 전체가 어떻게 돼? 부적법하다 부적법하니까 그걸 지우는 형태의 등기를 말소란다 근데 자 이 말소가 부적법했대 말소가 부적법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거를 좀 조심하실게 자 만약에 적법말소였대 적법말소 이름은 회복이 안 돼요 적법말소라는 건 잘 지웠다는 소리잖아요 잘 지운 건 회복할 수가 없고 자 회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부적법 말소할 때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말장난 칠게 부적법말소는 회복할 수가 있다 자 적법말소는 회복할 수가 없다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냈어요 자발적 말소 이렇게 냈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인 거예요? 부적법인 거예요? 자발적 말소는 잘 지운 거예요? 잘못 지운 거예요? 잘 지운 거야 잘 지운 거면 회복이 돼 안 돼 회복이 안 돼 이렇게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자발적 말소는 회복 대상이 아니다 자 회복은 언제 된다? 부적법만 써야 된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나온 거라서 할까 말까 했는데 말장난을 이런 식으로 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드린 거니까 너무 이렇게 심각해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다 잘못했대요 건물이 다 무너져버렸어 그럼 등기부 필요 없게 됐잖아요 없어진 부동산 등기부 뭐 한다? 열심히 등기한다 정리한다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등기의 종류를 간단하게 봤고요 아까 1, 2, 3, 4 붙은 거는 주등기라고 했고 1-2-2 붙은 거는 부기등기라고 했죠 주등기, 부기등기는 딱 보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형태가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등기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등기사항으로 좀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뭐 나중에도 하기로 하고 자 요 이제 가등기를 좀 해볼게요 가등기 자 효력이 자 센 등기가 있고 약한 등기가 있어요 효력이 센 등기를 뭐라 그래 종국 등기 자 약한 등기를 뭐라 그래 예비등기 자 예비등기가 가등기와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어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예고등기, 예비등기 그래서 참 다행히 예고등기가 삭제해서 없었어 그래서 지금 예비등기는 딱 하나 뭐 남았다 가등기 남았다 둘로 나눕니다 자 종국등기와 가등기로 나눌게요 종국등기와 가등기 뭐가 더 셀 것 같아 종국등기 세지 가등기 약한 거야 알 수 있죠 자 종국등기와 자 예비등기가 있는데 예비등기는 가등기가 있다 어렵지 않죠 우리나라 남자 남자 가수 중에 눈 조그맣고 등발 좋은 애들이 둘이 있어요 김종국 또 B가 있어 B 누가 더 세 둘 다 센데 그렇죠 둘 다 세긴 센데 B가 종국이한테 형이라 그랬어 그럼 누가 더 센 거야 중국이 센 거야 중국등기 센등기 얘 B등기 약한 등기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헷갈릴까봐 예비등기 자 예비등기는 뭐가 있다 가등기가 있다 이 가등기가 시험이 엄청나와요 이 가등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갈 거예요 가등기는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맨 마지막 등기법 맨 뒤쪽에 항상 가등기를 해드립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하니까 일단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이정재가 소유자예요 김태평 얘는 현재 가등기만 걸어놨지 소유자는 아닌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얘가 쉽게 말해서 예약을 건 거야 예약을 걸어가지고요 앞으로 사기기로 했는데 둘이만 약속하면 얘가 배신할까봐 등기부에 예약했다는 사실을 한번 써놓고는 가자 라는 취지죠 이 가등기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아무런 효력도 없고 책갈피처럼 2번을 딱 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효력이 있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정재가 현재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가 있어도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다 있다 제3자가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매매가 됩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매매를 하면 여기다가 몇 번을 써야 되겠어요 3번을 써야 돼 왜 가등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얘가 2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몇 번이 들어와야 돼 3번이 들어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제3작 들어왔대 누가 들어왔나 보세요 누가 들어왔어? 정우성이 들어왔어 정우성이 몇 번으로 들어왔어요? 3번으로 들어왔지 소유권 이정등기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소유자는 누구일까? 정우성이지 이 정우성이요 이 새로운 매매로 이정등기를 3월 5일 날 접수했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들어올 때 이거 가등기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럼 얘는 알고 들어온 거야? 뭘로 들어온 거야? 다 알고 들어온 거야 이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가등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통해 안 통해 절대 안 통해 적어도 부동산 거래를 할 정도의 성인이라면 적어도 가등기 의미는 알고 들어왔을 거 주당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보통 성인들이 이런 거 알아볼라 큰일이야 지금 큰일이야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 고등학교의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등기부 모양도 가르쳐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한테 꼭 가르쳐야 돼 이렇게 민법 계약 그렇죠? 이미 계약법에서 특수한 계약이 있어 근로계약 노동법 그다음에 돈 많이 벌면 세금 내야 되죠? 세법 이건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등기부 보는 법 그거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등기부가 이 성인들 누구라도 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아볼라 뭘로 줘 이 사람들이 등기부를 언제 가서 처음 봐요 집 살 때 부동산에서 처음 본다? 그럼 등기부 펼쳐놓고 누가 설명해줘? 공인중개사 여러분 내년에 뭐 될 거예요? 공인중개사 나네? 나네? 큰일이야 큰일 부담스러워 부동산 열고 손님 오면 등기부 펼쳐놓고 설명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죽겠어 지금 그때 공부할 때 미중 공부 좀 해놓을걸 나는 세법으로 붙어서 등기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딴 소리 못하잖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할 때 열심히 해놓을걸 그게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가든기가 있으면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요 얘가 이거 보고 왜 들어왔을까? 정우성 왜 들어왔을까 얘? 얘들끼리 서로 다 알아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는 거지 야 너 나가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가 근데 내가 등기 늦게 치면 딴 사람 들어올까봐 일단 등기 쳐놓을게 너 나가면 깨끗하게 그냥 내가 소유권 인수 받는 거야 내가 얼마 쳐줄게 만약에 합의가 됐으면 김태평이 뭐라 그래 나갈게요 그러면 2번 가든기면 어떻게 말수하면 깔끔하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등기 잡고 들어오잖아요 됐죠? 약속이 다 돼서 딱 들어왔는데 얘가 배신한 거야 얘가 뭐라 그러냐 웃기지마 내가 순위가 2번인데 내가 왜 나가 그럼 얘는 자 이 사람 만나겠어요? 이 사람 만나겠어요? 이중재를 만나지 만나가지고 우리 약속된 거 있죠? 얘야 이제 본등기 칩시다 들어온 거야 본등기 치면 순서상으로는 몇 번 들어올 차려요? 원래 4번 들어올 차례지 순서상으로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2번을 열어 여기 사이에 틈 있잖아요 틈 여기를 샤악 열어 이게 옛날에 종이등기부 시절에는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가등기를 할 때는 미리 미리 여백을 둔다 원래 그랬었어 법에 가등기 할 때는 본등기 할 여백을 둔다 이게 시험 문제도 엄청났었던 거야 옛날에는 근데 이게 전산등기부로 딱 바뀌면서 미리 여백 안 둬도 컴퓨터가 나중에 여백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실제로 이게 전산으로 여백이 딱 열립니다? 여백이 어떻게 열렸는지 되게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이제 눈치 봐서 그렇다 그래요 보고 싶죠? 그러면 2번이 열려요 열리고 3번이 밀려내려가 보세요 샤악 열려 그럼 순위가 넓어졌죠? 이 순위가 그러면서 이만큼이 본등기로 여백으로 껴들어온 거야 그럼 김태평이 소유자가 됐죠? 언제? 4월 20분 가등기 언제 쳤는데? 2월에 쳤는데 어? 그럼 언제부터 될 거? 4월부터 될 거야 대신에 순위는 순위 번호를 새로 썼어요 가등기 순위를 그냥 썼어요 가등기 순위를 그냥 썼지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본등기 순위는 새로 기입한다 OX X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게 그렇게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정 돌아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 거는 가등기시다 OX X지 소유권자가 된 건 언제예요? 본등기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되었다 물건 변동된 것은 가등기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뭐만 가등기시로 보냐 그랬더니 순위만 가등기시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의본시험에 또 나왔어요 본등기를 하면 물건 변동은 가등기시에 된 걸로 본다고 X 물건 변동은 언제? 본등기시 가등기시로 본다는 건 순위만 순위만 그럼 순위는 난 2순위고 얘는 3순위니까 얘가 져야지 그럼 진애들은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예요 직권말소 직권말소 등기관 이거 써주면서 자동으로 샥 치워줘 중간에 사이 꼈잖아 2월 3월 4월이잖아 됐죠? 이렇게 말 써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하실게 가등기만으로는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요 뭐가 들어오면 무서워져 본등기를 침 무서워져 그 사이에 껴있는 애들은 다 말소시킬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경우도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얘가 그냥 나간대 2번 가등기만 나간대 그럼 깔끔하게 얘가 소유자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4번 해놓고 멀어서 써 2번 가등기 말소 그랬지 그럼 정우성은 땡큐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있다고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 있어 그럼 지가 선택하는 거지 들어가서 말소당할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서 2번 가등기만 지우고 내가 살아남을 것이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큰일나 들어가서 너 나가 약속했잖아 이딴 소리 안 통해 그럼 가등기 걸려있으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됐죠? 물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해가지고 막 장황하게 인터넷에 떠든 사람들 많거든요 한번 믿어 보시든지 가서 알아서 해보시든지 가등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가등기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어? 어느새 8시가 됐네? 그럼 뭐 쉬어야지 뭐 쉬어야지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네